걔는 걔 좋아서 어쩔 수가 없거든요. 걔한테 하는 거 반만이라도 진짜 배우자한테 해주면 어떻게 사세요 왜 사세요 그러니까 정 안 붙이면 어떻게 사는 거 아니야 정이에요. 그게 정인 거야. 결혼 10년이 넘어가면 애 정해서 애는 없어지고 정이 남아요. 표현을 안 해도 다 아는 거야. 그렇죠. 미운 점, 고운 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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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어? 어, 어, 어. 엄마, 여기 시 싸면 안 돼, 저기다. 어? 뭐죠? 시. 하나씩.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이리 와. 왜? 한 짜불로. 왜? 왜, 왜, 왜. 시통 못 찾는 거야, 시통. 아, 컵에다가. 컵에다가 일단. 야, 저걸 못 찾나, 애들은? 어, 그래요. 야,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어, 너무 프라이버시를. 아, 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많이 참았나 봐요. 마늘을 많이 넣어. 아이고, 늦었어. 요, 가자. 유야. 그럼. 감 따러 갈 거야? 너 커가지고 쳐입니다. 레츠고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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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오세요? 저, 아니, 아니야. 저기 가야지. 저기. 아, 네. 저기. 노란, 노란 게 있는데? 요거 따, 요거. 그 딸 때 어디 따냐면 이렇게 봐봐. 여기, 여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익은 것만, 요거 먹을 것만 따갖고 가자. 조심조심. 유야, 일로 와봐. 홍시다, 홍시. 우와. 할머니, 바빠요. 우와. 홍시 됐네. 아, 이마인데, 이마. 잘 먹겠다. 으아악. 아이고, 이뻐라. 오! 이야... 아, 이쁘다. 또 너무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이거 그만 먹어? 더 먹어? 아, 이쁘다. 진짜 있어. 야, 얼마 없어. 야, 그만 먹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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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애다. 진짜 애다. 좋아요, 좋은 놔두. 고마워. 고마워. 아, 주지. 더 달라고? 주지 왜 그래. 야, 없다. 여기 또 있다, 여기. 홍시도 있다. 집에 가서 먹게. 여기 담아. 깨지니까 담아. 좋아, 유야? 여기도 있어. 살림꾼이네. 저거도 또 있다, 저거.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우리 새끼. 좋다, 우리 은하. 시골에 할머니 집 와서 구경도 하고. 그렇지? 엄마. 어? 나도 손잡았어. 아이, 잘났어. 아이, 징그러워, 징그러워. 나도 손잡았어. 아, 됐어? 같이 가, 빨리. 아, 씨. 아! 그치? 요즘 삐졌어. 엄마, 가. 똥내서. 아, 이윤 놀이 사기. 뭐야. 뭐야. 어? 아기 어디 갔어, 이유? 아유 위에 잠깐 재웠어. 못 자? 어, 나 점자야지. 소식 없이 잡았네? 그러게. 복수전 한번 해야지. 아, 고수? 어? 그래서 아기 재운 거예요? 돈도 없는데? 어? 돈 있어? 있어, 있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치는 거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치는 거죠 그러세요. 완전 타짜요. 재밌어요. 진짜 실력 있어요. 진짜 처음 치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닌 거 같아요. 아닌 거 같아요. 기술이. 타짜죠. 오늘 판 좀 올릴까? 아이 됐어. 그래도 예전에 만 얼마 잃었잖아. 계산해. 계산해. 11,500원. 그러니까. 집에서도 어머니 오늘도 역시 한껏 꾸미시고. 손 벌리니?